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아주 빼입는 말을 했네요.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총선 지켜보겠다. 홍준표 친륜을 직격한 홍준표 니들처럼 좀비 정치는 안 한다. 내년 선거를 지켜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30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사면론을 옹호하며 자신을 비판한 친윤석열계 인사들 향해서 자신의 능력이 안 되니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서 유세를 뿌리는 친윤들이 어떤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공 박사님이 또 왜 홍준표 씨를 등장시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이 정치판에 30년을 여러분들 머문 사람이거든요. 이 양반 입에서 총선을 지켜볼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너희들 대패할 거다 이 이야기로 받아들였거든요. 해석은 자유지만 여러분 한 30년 중 정치판에 여러분들 굴러게 되면 그러면 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촉이 있을 겁니다. 총선 지켜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까 너희들 대패할 거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홍준표 시장이 공병호 tv 안 보겠습니까 볼 겁니다. 왜 다른 논평하고는 격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특히 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야기 못하더라도 홍준표 여러분들 시장이 페이스북도 들어와 보시고 아마 tv도 여러분 다 볼 겁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숨어서 보는 사람들 안 많겠습니까 공병호 tv를. 왜 안 보겠습니까 다 보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친박이라고 그렇게 거들렉머리면서 유시하던 자들이 박근혜 탄핵 때 나는 친박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탈출하더라. 그게 세상 민심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주변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나는 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야. 친륜이라고 행시하면서 거들먹거리던 자들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처세를 하는지 한 번 두고 볼 거다. 자기 혼자는 능력이 안 돼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서 유시해 부리던 소위 자칭 친륜들이 어떤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는지 우리 한 번 지켜보자. 나는 니들처럼 좀비 정치는 안 한다. 언제나 내 힘으로 정치한다. 나는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을 존중하고 좋아하지만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그런 좀비 정치는 안 한다. 윤핵관 친륜이 국민들의 타겟이 안 되도록 총선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잘 처신하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 내가 이 당을 30년간 지켜온 본류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는 덧보잡들이 당권 잡았다고 설치면서 당원들을 이간질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세상 모르고 날뛰어 본들 내년 총선 후면 니들은 국민들이 다 정리해 준다. 니들은 국민들이 다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니들은 먼저 선거 사기 시력들이 다 정리해 줄 거다 이거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다른 건 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가는데 선거 문제는 절대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죠 본인도. 본인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내년 총선 이후면 니들은 국민들이 다 정리해 준다. 국민들이 정리 안 한다 이야기입니다. 누가 정리하냐. 아니 선관위가 다 정리해 주겠죠 선관위가. 남조선 선관위가 다 정리 안 해 주겠습니까 누가 정리하겠습니까 총력을 다 해도 이기기 힘든 총선 을 앞두고 갈라치고 내치고 한 줌도 안 되는 무능한 니들끼리 무슨 큰 선거를 치르겠냐 나는 내년 총선 이후에 새로운 세력과 함께 시작하면 된다. 달리 이야기하면 넉은 대표한다는 거죠. 혁신의 본질은 국민 신뢰를 상실한 지도부 총사태하고 세판을 짜야 되는데 고만고만한 니들끼리 이 낙국 돌파가 가능하겠냐. 나는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 되지만 니들은 영문도 모르고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신체라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속내를 다 드러냈네요. 니들이 대패할 거다 이야기 아닙니까 윤회카니로 폼 잡는 친구들이 영문도 모르고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신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들이 이 글 보고 저는 뭘 느꼈는가 하니까 이 양반이 다 안 알겠어요. 뭘 리가 있겠습니까 한 분야에 30년 정도 여러분들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가 아니라 슈퍼박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대박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총선 결과 누가 결정합니까 홍준표 시장 모르겠습니까 총선 결과를 누가 결정합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은 홍준표 시장 다 아는 겁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인 거죠. 홍준표 시장이 고대 법대를 나오고 날리던 검사였지 않습니까 공병호 tv 안 보겠습니까 공병호 tv 다 봅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왜 안 보겠습니까 가장 고급 정보라고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선거 마치자마자 이틀 만에 이런 자료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뭡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 이름 도독질한 표수까지 이름 다 계산했지 않습니까 동별로 더블당의 진경훈이 받은 가짜 후보 득표수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 선관위 발표 가짜 사전후보 득표수 푸른색이 뭐죠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거 오른쪽에 여러분들의 해석이 뭐죠 진교훈 더블당 후보가 진짜 받은 관례사전 투표 득표수 동별로 이 자료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걸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안 받겠습니까 대통령실 사람들이 안 받겠습니까 안 봤으면 무능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홍준표 시장이 안 받겠습니까 다 본 거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한 조작선거에 있다는 것을 홍준표 씨가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짜 진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짜 진자가 이렇게 도덕질해도 다 입을 다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뭡니까 첫 단계에 사전투표 여러분들 개표를 할 때 이렇게 큰 표차가 나면 전부 다 도덕질 했으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사전투표는 당일투표는 조작을 안 했으니까 비싸 비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홍준표 씨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보나 마나 2024년 총선이 국힘당이 대표로 끝난다는 걸 본인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선관위가 다 정리해 준다 이런 문장이 아니고 너희들은 국민들이 다 정리해 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선 끝난 후에 새로운 사람들하고 시작하면 된다 너희들은 도축장이 끌려가는 소다 소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이렇게 선거를 도덕질을 해가지고 표를 그냥 관내 사전투표에 쑤셔 넣어가지고 68.1%대 득표율이 31.7% 당일투표 득표율은 44.8%대 43.6% 대부분이 대학 교육을 받았을 건데 이런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당일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다른데 이거를 뭐죠 다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 양반이 뭐 목숨 걸고 충성할 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사람이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되고 배에 칼이 들어오는 사람도 뭡니까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나 집념이 있어야 뭡니까 밑에 사람들도 목숨 바칠 각오를 하지 악과 타협에 가 이런 부정성 걸 깔아뭉기는 대통령을 누가 대통령으로 볼 겁니까 허우되 멀쩡한 인간으로 보는 거죠 누가 대통령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존경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주 우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의로운 것 고결한 것 훌륭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집념이 있어야 정의로운 것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 사람들을 마음을 울리고 뭐죠 헌신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민족 싸우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를 위해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라는 것이 옳음과 올바름을 여러분들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 병사들이 총을 들고 뭡니까 목숨을 바칠 각오라는 거지 나라 일하는 분들이 뭡니까 선거를 뭡니까 밥 먹듯이 물 마치지 도독질을 하고 필요하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 수탈하고 세금 더 때릴까만 고민하게 되면 그게 국가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니까 저는 오늘 총선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기에 그 표면에 이름들 드러나는 것을 넘어가지고 홍준표 시장 정도 한 30 정도 정도 정치판에 굴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선거를 지금 누가 결정하는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완전히 대패할 거다 이야기죠 대패 끝나고 나면 그때 새로운 사람들 만나가지고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한 6, 70석 정도는 국민의힘에 안 주겠습니까 당 모의 주듯이 어이 너희도 좀 먹으라 이렇게 총선 결과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홍준표 시장이 그리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를 리가 없고 홍준표 시장이 모르면 정치를 헛해온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